네, 소상공인 온라인 팔로우 교육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사업 만들기 강의를 준비한 강사 문주현입니다. 저는 현재 커리어 연구소 A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지창업 강의를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전략을 통해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챕터로 미래사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사이사이에 1, 2, 3강을 진행하면서 빅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질문이 나오셔서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5차 시대 되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에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한 활용, 미래사업을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빅데이터의 미래사업을 또 만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이런 빅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하면 마지막 5차 시대 설명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직접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각종 홈페이지나 각종 사이트들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십니다. 이러한 부분, 왜냐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일반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팔 때 이런 겁니다. 쉽게 하는 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진행하게 되면 손님들이 왔다 갔을 때 설문지 같은 거 써줘요. 아니면 오늘 음식에 대한 평가를 써주세요.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조금 더 한 차원 더 들어가 보면 카드, 회사 전부 다 카드로 음식 먹을 때 카드 결제해야죠. 그럼 데이터를 보면서 몇 시에 몇 분경에 더 장사가 잘 될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은 중간 사이로 팁으로 말씀드리면 날씨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기상청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기상청이 생활평가 많이 명확한 생각하는데 아니다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 앱 있죠. 윈디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날씨를 보면서 판매 전략을 수시로 파악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 결과를 보여준 데이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실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를,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개념보다 시중에 있는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까?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더 저는 그쪽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요즘에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면서 많은 것들을 전달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HOM이라는 단어 요즘 뭐 이렇게 어떤 전략들을 말하면 기업들이 핵심 단어로 쉽게 설명을 하죠. HOM이라고 해서 헬스케어, 온라인, 무인화, 홈코노미에 대한 핵심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본 결과 헬스케어, 온라인, 무인화, 홈코노미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코로나의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무인 서비스, 간단히 말해서 집에서 집은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라는 한국 단어를 가지고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말했습니다. 교통 및 모빌리티, 에듀테크, 클라우드, 헬스케어, 네트워크, 온라인, 결합, 물류 지금 제가 드렸던 단어들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 PT 앞에 교육해서 내용이 자꾸 전달,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매년 이렇게 많은 트렌드들이나 이야기들이 나올 때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회사들에서 정보를 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 물론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번에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모든 데이터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시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분석하는 것보다 그것을 보고 빠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연로비즈라는 건데요. 요즘 여기서 가장 테크놀로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로의 부분입니다. 연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면서 괜찮았던 데이터에서도 별도로 PT를 만들었는데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만들었던 8대 영역 변화동인에 대해서 핵심 단어들을 좀 넣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사업이 굉장히 마이너라 합니다. 아직까지 비대면 원격 진료에 도입은 되지 않고 있고 일부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원격 진료, 어떻게 생기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무엇이 많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가 개발하시는, 창업하실 때 온라인 케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에듀테크죠. 에듀테크에서 간단히 말해서 교육과 기술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요.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 기술에서 합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캐릭터 사업도 분명히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A부터 Z까지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교육들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보다 더 만족감을 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형, 몰입형, 양방학 학습형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계약 때문에 또 원격 교육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죠. 혹시나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온라인 교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교육이랑 올해 하반기 교육이랑 퀄리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교수님들께서 온라인 강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물론 사이버 교육이겠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된 시장에서 갑자기 온라인 교육으로 넘어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카메라도 눈을 잘 못 마주치시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교수님들의 실력이 늦으면서 당연히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교육들에 대한 콘텐츠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더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방법들을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유심히 보셔야 될 게 교통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유 경제가 완전히 사라졌죠. 공유라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개인 용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슬세권이라는 부분들 뒤에 말씀드렸지만 슬세권 가까운 권역에서 움직이는 이동 동선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조그만 자동차들, 공유 고통에서 개인 교통에서 개인 교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작업도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물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격 경제 활성화로 폭증한 물류를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배송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동화, 최적화된 유통만동을 통해서 비대면 비접종 배속 서비스인데요. 이거나 예술을 말씀드려볼게요. 한 번 제가 이런 소상공인분들을 창업하시면서 어떻게 아이템이 굉장히 괜찮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과일집에서 실제로 썼던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을 판매하는 집이었는데요. 과일을 아침에 팔면 실제로 판매가 되지 않죠. 대부분 과일이라 하면 퇴근 시간에 사는 경우가 많거나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과일을 사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아침을 못 먹는 코로나 이전에 출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과일을 잘라서 통에 컵에 파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돈을 내고 카드를 내고 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가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니까 동네에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 배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슬세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상공인이니까 갑자기 뭐 이런 내가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SSG를 차리시는 게 아니라 주요 시장에, 주요 시장에 내가 슬세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침에 직접 배송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전략할지 알면서 매출을 새롭게 내는 부분들을 보면서 물류가 내가 택배를 하는 사장님도 아닌데 내가 그럼 택배 차례를 모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슬세권 반경 내에서 내가 물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접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조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조는 글로벌 위험해피부린들인데요. 요즘 스마트 스마트 하다 보니까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안전장비에서 스마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에 대한 제품들을 한 번쯤 기존에 있던 안전장비에서 스마트로 넘어가는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제조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간과 동물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아빠가 말씀드렸죠. 마스크를 끈을 자려서 버리는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잘 버리는 것만으로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일회용품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라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매출 사업도 같이 일인 가구다 보니까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들도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홈코노비, 싱글이코노미로 홈엔터테인먼트, 집에서 엔터테인머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실감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VR, AR 시장들. 이거는 제가 계속 게임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부분들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플레이테이션이나 VR 게임기 있었죠. 한 번 큰 유행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시장이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이제 갈 수 없다면 직접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실용감, 이런 부분들. 실감이 있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도 좋은 시장의 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부분들이죠. 요즘 뭐 지금도 우리가 화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강의가 주류였다면 온라인 강의가 지금 주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쉽게 보면 여기 사이트에 줌 같은 경우가 그렇죠. 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비대면 금융거래소 생체 인증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보보안 부분들은 혹시 중국에서 QR코드로 인해서 물결 결제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거지만 이제 삶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이제 QR코드로 구걸을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런 거 보면 와 이거 8가지 이런 거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베끼시는 것도 창업에 좋은 방법입니다. 카피캣이라고 하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창업 강의를 주로 하면서 트리즈 강의도 함께 합니다. 창의적 문제결이 있는 건데요. 기본에 있는 시장을 카피캣을 통해서 복사해서 만들면 베끼라는 건 똑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시장에 적용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일을 파는 것도 물류에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한번 접목을 해볼까 그런 시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벨의 숙년도를 올린 상태에서 내가 재원적인 상황적인 환경이 된다면 새로운 발판으로 나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위챗은 카카오소를 따라했고 샤오미는 애플을 따라했고 알리바바는 아마존을 따라했고 물론 지금 똑같은 걸 본 거나 했지만 선발주자가 있었으면 후발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래사업 봤을 때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쇼파에서 포테이토 칩을 먹으면서 뒹굴거리는 듯으로 즉 밖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일과가 끝나면 곧장 집안에 틀어박혀서 TV나 영화를 보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데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집 밖을 더 안 나오게 되죠. 더 나오지 않게 되고 더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 것들 있죠. 내가 나에게만 집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보는 내가 검색한 정보가 있겠지만 나에게 딱 맞는 정보를 정보의 홍수 빅데이터가 오면서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큐레이션 서비스가 나오면서 내가 매장을 가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 이런 부분도 있죠. 특히 이런 거죠. 요즘 아까 이걸 좀 쉽게 생각해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드리면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이런 필리라는 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른 먹을거리를 28일의 피부에 대한 부분들 바르는 피부에 맞는 것들을 전부 다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우리가 개인 맞춤형에 대한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대면 시대였을 때는 응답하라 같은 프로그램 오시면 있죠. 방문 판매원들 오셔서 화장품 받으면서 이게 좋지라면서 판매를 했지만 요즘은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나의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 보면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용이한 시대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요즘은 이 시장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우울증들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사람은 관계의 동물 인간관계의 동물이라서 이런 직접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19로 확산을 위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닫히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이런 무기력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인, 남녀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립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야외활동 부족이 되면서 체중 증가가 하게 되면서 내가 내 외형이 바뀌면서 불편한 모습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 소통, 단절로 해서 무기력이나 사회적 결혼, 우울감 등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코로나 블루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앱들이 명상이죠.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앱을 개발하는 뜻인가 라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앱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 명상이 뜬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할 때 유튜브에서 명상에 대한 부분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도 이 명상의 부분들은 더 많은 과강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깨우쳤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앱들도 마음관리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요. 요즘은 홈트니스 앞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홈트니스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트니스에 대해서 사업에서 어떤 시장을 바라보실 것인지 그래서 앱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흥미있게 보는 건데요. 창업에서 트리즈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원을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다 보니까 초창기 우리 베스라는 생선 기억나실 겁니다. 생태 교란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업사이클링해서 반려동물 사료로 만들고 지금은 초유나 굴껍질 못난이 농산물 등으로 업사이클링해서 제품을 판매하죠. 백종원씨가 갔죠. 전국에 있는 못난이 제품들 팔아서 새로 물건을 제품 판매하면서 업사이클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선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들 불확 좋지 않은 자원들을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앱을 개발해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시는데요.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런 시장을 보면서 이 시장 내에서 무엇을 할까 찾으셔야 되지. 이 빅델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홈트하면 내가 그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을 봤을 때 내가 소소하게 팔 수 있는 것 판매할 수 있는 것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과일을 집에서 단순히 팔다가 잘라서 아침마다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깨끗하게 포장해서 집에 가져다주는 슬세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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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